안녕하세요. 금호아트홀 관객 여러분. 바이올리니스티 아잉모입니다. 금호아트홀 유료 회원제인 금호 클래식 회원이 새롭게 탄생했다고 하네요. 11월까지 2019년 기획 공연을 예매하시면 추첨을 통해 제 사인 앨범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. 그 외에도 엄청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금호아트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